한국국토정보공사 경찰이 이렇게 싹쓸이를 해버리면 어떡해? 내 첫 번째 일이 엉망이 돼버렸잖아 주정제... 왜 배신한 거야? 배신? 배신이라고 했냐? 야, 배신? 누가 누구더러 배신을 운운해? 근데요... 결국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 돌아와? 그 양반이야말로 아주 갈대까지 갔더만 그 덕에... 나한테도 기회가 왔으니 잘 된 일지 기회라고? 그래! 다시 밝은 데서 살 수 있는 기회! 정은창... 너도 허벌라게 찾아다니던 거지 권연석 경감 나리께서 그걸 흔들면서 꼬드겼겠지 사냥개에게 먹인 약 풀어넣은 사료! 주정제 경사, 총 내려놔! 근태형과 손을 잡는다고 기회가 생기진 않아! 계속해서 손을 더럽히게 돼! 밝은 곳에서 살고 싶다면 죄값을 치여! 이야... 내가 지은 일이 다 까발려지면 콩밥을 어마어마하게 먹게 돼요, 알간? 하지만... 욕을 잘 처리하면 한방에 팍! 빨래! 끝! 오케이? 난 지름길을 선택했어 혈정은 변하지 않아! 그러니까... 이쯤에서 어른스럽게 헤어지자고! 이쯤에서 어른스럽게 헤어지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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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퇴 긴장할 필요 없어 무대 세팅하고 배우 올렸지 않나 여기 모인 딸랑이들에게 바람 한번 불어주게 여러분,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여기 제 사위가 정계에 뜻을 두었다지 뭡니까? 우리 백석은 드디어 제대로 된 창을 잡는 겁니다 물론, 아직은 민중의 지팡이로써 소임을 제대로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, 그럼 출마의 비언을 미리 듣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멈춰!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! 이렇게 청진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! 없어 벌써 오래전에 다 끝났어 다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고 이게 내 선택이야 두 사람 나한테는 각별했어 거짓말 아니야? 총을 내려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쏠 수밖에 없어 제발 그만해! 어떻게 해야 멈출 거야? 너희들이 죽어야 멈출 수 있어 아니야! 지금이라도 멈추면 끝나! 아무것도 모르면서 짓거리지 마! 왜 모르는 거야? 다시 시작할 수 있어!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라고! 저 나는 한 사람의 시민이자 경찰 공무원으로서 범죄 조직 방렬의 모든 것을 던져왔어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길은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장인어른 장희진 회장님을 만나면서 전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건 더 넓은 시선, 더 큰 폭포, 더 큰 그림을 보며 걷는 길 새롭게 태어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날 쐈어! 경감님! 날 여기 밀어놓고선 쏘았어? 경감님! 정신 차려요! 날 쐈어! 날 쐈어! 정은창! 내 핏감 내놓을 했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?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지지게 생겼네 어차피 다 너와 현석이를 쫓고 있어 유상일, 김성식 그 꼴 난다고 이 새끼 내 핏값 내놓아 다 돌려줘 내 꺼 너와! 어? 제니 경감님, 괜찮아요? 일어나세요, 제가 보축할게요 정은창이, 이제야 잡았어 재미있는 시간은 다 끝났나 봐 어쨌든 메인 요리가 남았으니 수지 맞았군 눈알 그만 굴려 내가 왜 왔는지 알겠지? 그래, 김성식이를 도와서 내 동생을 찾겠놈 널 죽이지 않으면 편히 잘 수가 없겠더라고 여기까지 오느라 개고생했는데 피로가 싹 가셨어 널 도진이 곁으로 보낼 수 있게 됐으니까 일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 놈, 여기까지 왔는데. 대신 저 놈을 데려가마. 먼저 가서 기다리지. 경관님! 난 틀렸어. 아니야, 갈 수 있어요! 내가 잘못했어요. 제발! 경관님이 이렇게 될 이유가 없어요. 제발! 나 아직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. 은서, 은서에게요! 전부 말하려고 했어요. 경관님, 제발! 내가 잘못했을 뿐! 내가 잘못했을 뿐! 나 행복했어! 난 안신 momencie... 내가 잘못했을 뿐... 때묻 하자! 내가 잘못했을 뿐? 내가 잘못했을 뿐이야! 오빠, 여긴 뭐야? 여기서 오빠 올 때까지만 참아!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! 안 그럼 큰일 날 수도 있어! 오빠, 오늘은 안 가면 안 돼? 조금만 참아. 금방 올게. 일 끝나는 대로 바로 올 거야. 싫어! 좁고 무섭단 말이야! 나 왜 이래? 나 왜 이래? 나 왜 이래? 나 왜 이래? 그러면 날도로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? 내 말 잘 들어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 무서운 어른들이 오면 절대 소리 내지 말고 숨어 있어 빨리 올 거지? 일 끝나는 대로 올 거야 약속해 나 가끔 지겨워 혼자였다면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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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은uto 다행 Jam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담백하는 질적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영감님 난 누구예요 말 좀 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스스로 선택해 할 수 있잖아 혜연이 부탁해 기다린다고 했어 무혐 할지도 몰라 네,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고마워 고마워 넌 좋은 사람 될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 내가 앉으시라고요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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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빨리 올 거지? 일 끝나는 대로 올 거야. 약속해. 무사히 돌아오는 거죠? 응. 돌아올게. 이번엔 정말이야. 어떻게 해서든 돌아올 거야. 혜연이 부탁해. 혜연이 부탁드립니다. 혜연이 부탁드립니다. 생각해. 생각. 죽겠어 죽어서 다시 살겠어 뭐지 문 닫히 있어 이게 마지막이야 날 수술시켜줘 현장이 엉망질창입니다 주성지 병사 약하지만 숨이 붙어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? 서류 위치를 알아야 끝까지 살려놓게 네 바로 이송하겠습니다 현석이 곧 현석 경감 네 여기 있습니다 두 발 맞았고 사망했습니다 회장님 진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은창이라는 놈은? 안 보입니다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주변을 샅샅이 뒤져서 그럼 더 찾아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오 al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도 네 길을 가. 너도 네 길을 가. 너도 네 길을 가. 어른들하고 같이 달아나. 내가 귀찮았던 적 없어. 그렇게 말했던 건... 그냥 내가 힘들어서 생각 없이 말해버린 거야. 진심이었던 적 없어. 흠... 희수식이 있어서 불렀어. 사라진 정은창이란 놈. 잘 처리된 것 같다는군. 제이님. 제이님. 앞으로도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. 기분이 어떤가 궁금하고 연락처를 받아 소개시켜주려고 한 걸 보면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은데... 제미삼아 연락했을 뿐입니다. 아... 선임이 길을 정했습니다. 방해가 된다면 잘라낼 뿐이죠. 그런 멍청한 남자. 그래. 잘 생각했어. 잘됐어. 시원하네. elet 짐вар의 제미삼아 연락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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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먼저 가서... 기다리지... 엎어져서 헤매는 게 딱 우리 꼴이라고... 빨리 올 거지? 원사 갚을 수 있게... 도와줘! walma 맞음... 물 pasi 무사히 돌아오는 거죠?.. 혜연이 부탁해. 한글자막 by 한효연 한글자막 by 한효연 한글자막 by 한효연 한글자막 by 한효연 한금만 기회를 주십시오. 단 한 번이면 됩니다. 용기를 내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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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연이가 갔어. 지연이가 갔어. 딸을 남겨. 이제 그 아이가 나와 자네의 가장 중요한 연결곤이야. 이해하겠나? 한글자막 by 한효연 한글자막 by 한효연 양시백, 양시백 양시백, 양시백 high even... aim, 양시백, 양시백. ne? 어? 어쩐지 뭔가 얄쌍한 느낌이잖아? 이 아저씨가 대체 뭐라는 거야? 아저씨라니! 이씨, 관장님이라고 불러! 도장도 있어! 너, 주먹질 관두고 내 밑에서 사범, 대리 좀 해라. 마침 인재 모집 중이거든. 단증 있지? 네, 뭐, 그렇긴 한데. 다짜고짜이... 아저씨, 관장님. 내가 뭐하던 놈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요. 양씨 인마. 너 같은 놈은 내가 잘한다. 그동안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묻지 않으마. 넌 잘할 거야. 내가 있으니까. 이 최재석이가 보증한다. 의심병이 심각하구만. 사기 아니야. 계약서 쓰고 월급도 줄 테니까 걱정일랑 마시고. 자, 그럼. 오늘부터 우리 일일이야. 근데, 너 밥은 먹었냐? 이거 얼렁 찍고 라면이나 한 사발이 하자고. 얼굴이 왜 그래? 배 안 고파? 해외의 자원 이시부터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울타리입니다. 항상 낮은 위치에서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안목 있는 동냥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입학생 대표의 경례가 있겠습니다 수석생도 하태성, 단상 앞으로 차렷! 경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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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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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